1. 삼성의 진정한 힘 2. 한국이 일본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3. 한국의 미래 발전 전망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삼성은 끊임없는 전략적 비전과 창의력으로 언제나 위기와 도전의 파도 속에서도 견고한 탑처럼 자신을 확고히 선언합니다. 이 길을 기회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이 기업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었습니다. 기술 혁신과 치열한 시장 경쟁의 새로운 도전 앞에서 삼성은 단순히 존속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강력한 투자 제품과 서비스의 끊임없는 개선으로부터 창의적이고 다양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삼성은 지속적인 진보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삼성의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감을 확대하고 제품 및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 나타납니다.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집중함으로써 삼성은 실질적인 가치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 걸친 생성형 L 열풍의 고대역곡 메모리, HBM 수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HBM에서 시장을 먼저 선점한 SK하이닉스의 경우 올해 2분기 글로벌 디램 시장 점유율이 30%를 돌파하며 이런 시장 분위기를 방증했는데요. 실제로 그동안 삼성이 40%대 초준반의 점유율을 기록했던 것과 달리 SK하이닉스는 20%대 중후반을 유지해왔는데 이번에 1위인 삼성과의 점유율 격차를 10년 내 가장 근소한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최근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껑춤 뛰게 된 건 L 결풍 영향이 큰데 이렇게 최근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껑춤 뛰게 된 건 C 열풍 영향이 큰데 체치 PT 같은 AI 분야 데이터 처리에 쓰이는 GPU에 HBM이 대거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조사업체 옴비아는 연초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던 HBM 수요가 올해와 내년에 10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2021년 SK하이닉스는 현존 최고 사양인 HBM 32 개발을 완료하고 작년에 양산에 성공하며 HBM 부문에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이 SK하이닉스를 향한 추격에 고삐를 바짝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삼성이 올해 4분기부터 세계 1위 GPU 업체인 미국 엔비디아의 HBM 3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반전의 기회를 잡은 건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은 엔비디아의 HBM 3 최종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4분기부터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생성형 AI의 필수적인 AI 가속기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는 줌으로 AI 가속기에는 HBM이 필수적으로 탑재됩니다. 앞서 생성형 AI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에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의 주문을 집중했다지만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자 삼성에게 추격할 기회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시티증권은 삼성은 내년 중 HBM 3 주요 공급사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엔비디아가 사용하는 HBM 3의 30%까지 공급할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은 이 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HBM 3의 경우 업계 최고 수준으로 고객 콜을 진행하고 있다며 차세대인 HBM 3P는 24GB 기반으로 하반기 출시 예정이라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고 있지만 삼성의 HBM 3 공급 개시로 구도에 변화가 생기는 등 HBM 시장 선두 자리를 놓고 치열한 대격돌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이 엔비디아의 HBM 3 공급에 나서면서 SK하이닉스의 HBM 3 독점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은 이런 변화 속에서 대용량 고성능의 D램을 미리 선보이면서 시장을 선점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지난 1일 삼성은 반도체 업계 최초로 12나노미터급 32GB DDR5D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 32GB는 D램 단일칩 기준 역대 최대 용량입니다. 이에 따라 AI,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확산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성능 고요일 메모리 칩 시장에서 삼성이 한 발 앞서 나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나 32GB DDR, OT램은 최근 수요가 폭중하고 있는 HBM의 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로는 32GB 제품의 양산 시점을 내년으로 잡고 있는데 삼성이 이번에 치고 나가면서 메모리 세계 1위 기업으로서의 초격차를 확인시켰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증권가에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는 중으로 삼성의 주가 역시 약 한 달 만에 7만 원을 회복하며 반등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킬로바이트 증권은 삼성의 HBM 점유율 확대와 파운드리 실적 개선을 고려할 때 고점이었던 9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고 내다봤습니다. 기존에 엔비디아는 고성능 AI 칩 H100을 생산할 때 전체 설계는 엔비디아다. 실제 생산과 패키징은 TSMC가 HBM은 SK하이닉스에게 각각 맡겼는데요.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반도체가 필요해졌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제조 방법은 물론 설계, 소재, 부품, 장비, 패키징까지 공급망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산을 처리하는 GPU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HBM과 마치 하나의 칩처럼 연결된 H100의 설계 구조는 오늘날 반도체 시장의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특히나 H100의 등장으로 반도체 후공정 개념이 바뀌었는데 이런 패러다임 변화는 삼성의 진짜 강점을 여실히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격이 다른 반도체를 고층 건물처럼 쌓아 올려 엄청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첨단 패키징 기술 시대가 막을 올린 겁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내년부터 생산에 돌입하는 차세대 AI 칩 GH200분 역시 CPU와 GPU, 메모리 반도체가 하나의 칩으로 합쳐진 주상복합 구조의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등 시스템 반도체만 만드는 곳이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은 많지만 이들 칩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곳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단적으로 최근 GPU 수요가 쏟아지고 있는 엔비디아의 경우 패키징을 TSMC에 맡기고 있지만 TSMC의 패키징 능력이 부족해 캐파를 더 늘릴 수 없어 삼성으로 눈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 지금은 엔비디아 물량을 대부분 소화하고 있지만 사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위주라 패키징 능력이 삼성보다 훨씬 뒤처진다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또한 삼성은 GPU 첨단 패키징 물량 소화할 능력이 있지만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이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TSMC의 경우 예전부터 엔비디아보다는 애플을 최고 고객사로 여기고 있는 만큼 넘쳐나는 엔비디아 물량을 삼성이 가져갈 공산이 큽니다. 그간 엔비디아가 TSMC의 GPU 첨단 패키징 물량 대부분을 맡겼는데 최근 삼성과 GPU 첨단 패키징, 서비스 공급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삼성이 후발주자로 HBM 시장에 진입했지만 기술력이 부족해 늦었던 게 아닌 만큼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엔비디아는 물론 애플까지 모두 삼성에 줄 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로서 패키징과 파운드리로 GPU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이 유일하기 때문으로 엔비디아, 애플 입장에서도 이를 한 번에 맡길 수 있는 삼성과 손을 잡는 게 기업 운영 차원에서도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삼성은 TSMC와 달리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는 특징을 반영해 칩 생산 과정에서 패키징까지 해주는 펌키 서비스를 시작했었는데요. 이 서비스로 인해 미국 AMD로부터 HBM과 첨단 패키징 서비스를 수주했으며 패키징 분야 조직 개편과 인재 영입 속도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작년에 삼성 반도체 부문은 어드밴스드 패키지, AVP 사업팀을 조직하고 지난 3월과 7월의 인력을 추원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힘을 쏟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패키징 시장 성장성이 높기 때문인데 시장조 사업체 같은 언은 세계 패키징 시장이 올해 76조 원에서 2025년 86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듯 삼성이 HBM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HBM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최선단 패키징 기술도 개발 중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HBM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회사의 2.5D 패키징 기술인 iCube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디램을 수직으로 적충한 뒤 PSB를 통해 연결한 차세대 메모리로 기존 디램 대비 데이터 처리 성능이 월등히 높아 AI 반도체와 같은 고성능 칩과 함께 탑재됩니다. 삼성이 HBM 3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점차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 삼성은 최근 HBM 3 모듈에 대한 퀄테스트를 통과해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나 최근 삼성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기술은 iCube 6분, iCube 8불로 업계 내 최신 HPC, 가속기인 엔비디아, GH100분, AMD 미 300분 등이 HBM을 최대 8개까지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해당 기술들을 내년 상용화할 목표로 엔비디아 등 고객사와 iCube 6, iCube 8에 대한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삼성이 HBM 2.5D 패키징을 엔비디아와 AMD에 함께 제공할 경우 HBM을 단품으로 넣는 것보다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어 이들 업체들이 삼성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에겐 이번 기회로 종합반도체 1위 글로벌 기업으로 올라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TSMC의 위기도 겹친 상황이라 삼성에게 유리한 판이 깔렸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TSMC와 미국 사이 관계가 악화되면서 TSMC가 미 애리조나에 신설하는 반도체 공장 가동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 현지 노동자들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데다 바이든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규모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라 투자를 백지화하고 완전히 철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TSMC는 애리조나 파운드리 공장 가동 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4년에서 2025년 또는 그 이후로 미룬다고 밝혔는데요. 반면에 삼성의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 TSMC가 삼성에 패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TSMC가 중국 본토 공략의 속도를 내면서 상황 판단마저 잘못하고 있는데요. 악화된 중국 대만 관계와 미국의 대중 제재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첨단 반도체 판매를 중국에서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올해 TSMC의 중국 내 칩출하량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나 연초부터 7나노 AI 칩 주문량을 확대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한국, 미국 기업들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부진한 실적을 중국에서 만회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이지만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주목할 건 이 제3나노 공정 수율도 삼성이 TSMC보다 앞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이 3나노에서 TSMC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수율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아레테리 서치는 TSMC의 3나노 수율이 55%인 반면 삼성은 6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삼성은 TSMC의 3나노보다 더 진화된 GAA 공정을 활용하면서도 3나노 수율이 더 높은데 이렇듯 수율 개선, GAA 공정 선점으로 삼성이 TSMC로부터 고객사를 뺏어올 일만 남은 겁니다. 역시 삼성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들어 낼지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최근 파운드리 반도체를 등에 업은 대만이 업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과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한국을 견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업계 1위를 견제하기 위해 2위부터 그 이하의 업체들이 손을 잡는 모습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각에서는 대만의 TSMC가 반도체 1위가 아니었냐고 말하지만 대만이 1위인 분야는 파운드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종합적인 반도체 분야에선 삼성의 매출이 세계 1위이며 미국의 인텔이 점유율 0.1% 차이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최근 대만과 일본이 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 성장률에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왔지만 일본 경제신문 니케이의 경제연구센터에선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이 2023년 시작과 동시에 일본을 앞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눈여겨볼 점은 대만이 2023년 일시적으로 한국의 1인당 GDP를 넘어서지만 그 이후 2024년부터는 다시 한국이 대만을 추월해 2035년까지 한국, 대만, 일본, 삼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기록한다는 전망입니다. 니케이 측에 따르면 한국은 2035년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6만불을 돌파하며 같은 기간 대만과 일본은 각각 5만 2천불, 4만 8천불도 한국과 큰 차이를 보여주는 추산치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대만을 완전히 따돌리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핵심적으로 산업구조의 안정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만의 경우는 반도체의 강점을 띄고 있지만 위탁 생산, 파운드리 분야가 전부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는 위탁 파운드리부터 자체 제작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디램까지 종합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말고도 한국의 산업구조상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제조업부터 IT, 바이오까지 모든 산업 분야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하고 있어 일본과 대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마지막 희망이자 초격차를 자랑하던 반도체 부품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압도하는 결과를 내고 있어 일본 기업들의 시장점 유율 하락과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니케이, 일본 경제 연구센터에서 일본의 1인 등 국민 소득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발표한 와중에 이를 입증할 만한 통계 역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또 마이너스를 기록하 저성장이 아니라 역성장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인데요. 저물가와 저성장 그리고 산업 경쟁력 부족에 국가 부채까지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엔저 현상은 일본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악순환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수를 진작해 경제를 성장시키려던 일본 당국의 목표와는 다르게 엔저 현상은 수출 증가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무역적 자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산유국이 아닌 국가들은 무역적 자가 유발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엔저 현상까지 가중되어 수출이 아니라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월 일본의 수입 증가율은 54%를 기록하며 일본의 국내 총생산과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수출의 강세를 보이면서 무역 흑자국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일본이 급격하게 적자국이 된 배경엔 일본이 초격차 기술을 보유하며 1위를 하던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은 첨단공법이 필요한 광학장비 분야에서 독일과 함께 선두를 달려왔고 그 결과 카메라 산업과 이미지 센서 부품에서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필요한 광학장비와 노광장비 분야에서도 아직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야에 한국이 진출하자마자 일본 점유율에 급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동시에 카메라 산업이 제일 큰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삼성은 미래 시장성이 부족한 카메라 산업에서 철수를 선언했고 일본의 카메라 역시 스마트폰의 밀려 시장 규모도 감소하고 적자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에선 돌파구를 찾기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의 모든 것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체적인 카메라를 생산하기보다 앞서던 기술력으로 핵심 첨단 부품을 제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인데요. 이런 전략은 지난 몇 년 전까지 대성공으로 보였쯤인 최근 들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이어 초격차 기술로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면서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어 전 세계를 독점하던 일본의 이미지 센서 산업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최근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의 시장 점유율은 30%를 기록하면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1위는 일본의 손희로 44%를 기록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손희는 80% 내지 90%에 달하는 이미지 센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기에 짧은 시간 동안 삼성의 추격에 많은 점유율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은 세계 최고 초격차 기술을 바탕으로 2억 화소의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기술을 보유해 전 세계 스마트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점유율이 늘고 있는 중국산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최첨단 부품인 메인보드와 카메라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품들을 한국산 부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한국의 업체들도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최근엔 일본 언론에서 미국 아이폰과 중국 스마트폰을 분해해보니 고가의 핵심 부품 대부분이 전부 한국산이었다며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업체들은 굳이 한국산 스마트폰을 팔지 않아도 다른 업체의 스마트폰이 팔려도 이익이 남는다는 분석을 내놨을 정도입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이미지 센서 시장에 진출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기술력으로는 벌써 일본의 손위를 따라잡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점유율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삼성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역시 일본 손위를 압도하는 1억 화소 이미지 센서를 개발했는데요. 한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이미지 센서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의 자동차 산업 흐름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자율주행 관련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많은 첨단 부품이 사용되지만 여기에 핵심이 되는 부품은 이미지 센서입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에만 탑재되어 왔던 이미지 센서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자동차에 탑재되어 전후방에 위치한 장애물이나 빠르게 접근하는 다른 차량 등 다양한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도로 상황을 파악해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발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는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 단 8개만의 카메라를 이용해 사방의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8개의 카메라가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이미지 센서도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카메라와 스마트폰에 국한된 이미지 센서 시장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장 규모가 수십 배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기업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은 일본 기업의 독보적인 이미지 센서 능력을 보고 투자했지만 최근 들어 한국에게 기술력이 밀리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관심도 일본이 아니라 한국 기업으로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는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더욱 튼튼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빠른 속도와 그에 따른 진동 그리고 겨울철 외부의 영하온도를 견뎌야 하며 여름엔 고온을 견뎌야 합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이미지 센서와는 다르게 물체와의 거리와 깊이를 인식해야 하며 고속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특성상 반응 속도 또한 빨라야 도로에서 일어나는 변수와 돌발 상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좋은 이미지를 얻어내던 기술력과는 차원이 다른 내구성과 첨단 기술이 필요하며 가격 역시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납품되던 센서와 적게는 이 3배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게다가 탑재되는 개수도 훨씬 많기에 앞으로 이미지 센서 시장은 지금보다 최소 10배는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초격차 기술을 전부 따라잡고 스마트폰용 카메라부터 자율주행차 전용 이미지 센서까지 차세대 먹거리를 전부 따라잡는 상황이 되자 일본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한국에게 맞서 경쟁 우위에 있는 산업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한국은 스마트폰과 반도체 조선 산업과 자동차부터 IT 산업과 바이오 산업 전부 최종 완성품에 가까운 먹이사슬의 끝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이 자신들의 강점으로 내세운 것은 소재부품 장비와 같은 중간제 부문이며 최종 완성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산업입니다. 물론 소부장 산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필요한 기술력의 수준이 완성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당시 이기감을 느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이 꽉 잡고 있던 소부장 산업을 거에 대부분 국산화에 성공시켰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지는 않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소재이기 때문에 처음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자세한 품질요건이나 세부사항을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부문에서 한국의 산업은 먹이사슬 최종 단계에 있으며 일본과 대만의 산업과는 차이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닛케이 경제연구센터에서도 분석했듯이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를 넘길 수 있는 이유는 일본과 대만과 다르게 모든 산업 분야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경우는 반도체밖에 없으며 IT산업 조선 철강 자동차 등 다른 산업이 전무합니다. 일본은 유일하게 자동차 산업이 발단했지만 그마저도 전기차 시대에 뒤처지면서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에게 점유율을 빠르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에 대만과 일본은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양국이 협력한다고 한들 한국의 초격차 기술력을 따라잡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한 순위가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매거진 US뉴스는 BAV 그룹과 펜실베이니아대와 함께 내년 전 세계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순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달 공개되었던 2022 최고의 국가 순위입니다. 한류 열풍, 경제 등 세계 뉴스에서 이름을 자주 올리고 있는 한국의 순위는 어떨지 매우 궁금했는데요. 2022년에는 85개국 대상 1만 7천여 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사 항목은 사실 조금 난해하고 주관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긴 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조금 더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모험, 민척, 기업가정신, 유산, 힘, 삶의 질 등등으로 평가되었죠. 평가 항목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주관적인 지표로 평가되는 부분도 있어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항목 중 특히 객관적인 지표가 가능해 조금 더 신뢰가 가기에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파워, 힘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로 뉴스 헤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지배하고 세계 경제 패턴을 형성하는 국가들의 순위였는데요. 이를 국가들이 서약을 하면 국제사회에서도 적어도 일부는 그것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연약력이 있는 국가라는 것이 그 설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순위는 6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강대국이라고 떠올리는 나라들은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겠죠. 역시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러시아, 독일, 영국, 우리 대한민국 순이었는데요. 7위는 프랑스, 8위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순위를 조금 더 살펴보면 9위는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10위는 이스라엘, 11위는 사우디아라비아, 12위는 캐나다, 13위는 인도였습니다. 한국의 순위는 2019년 발표에는 10위, 2020년에는 9위, 2021년은 8위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년 한 계단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 파워, 힘, 의부문에서 평균 64.7점을 받아 이 부분 6위를 치지했던 것입니다. 세부 항목 중에서도 수출이 강하다, 84점, 경제적 영향력, 79.8점, 강력한 군사, 79.1점 등 높은 점수를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리더 22.5는 다소 낮은 점수였습니다. 이 순위를 매년 조사하고 발표하는 매체는 한국의 성장을 인상 깊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계속해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빈곤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나라라는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서울에 주목을 하며, 주요 수출품인 기술력과 자동차를 대표하는 삼성, 현대의 본사가 있는 곳이라는 소개를 했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한국을 대표할 정도로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세계적으로 한국 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현재 7번째로 큰 수출국이자 11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주로 높게 나온 부문을 살펴보면, 최근 많이 이슈가 오르고 내린 분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가치라고 불리고 있는 산업 분야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방위 산업 분야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와 맞물려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국제 정세를 다반영하고 있는 부문이 파워, 힘 순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세계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봐서도 경제력을 대표할 수 있는 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60년 한국 전쟁 이후 황폐해졌던 곳에서 불과 60년 만에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장을 더욱 눈여겨볼 수밖에 없고 6위로 뛰어오른 한국을 견제하는 세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최근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IRA법, 반도체 과학법, 원전수출법 등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던 행보는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될 정도로 자국주의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견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반도체, 전기차 등 한국이 선도적인 분야이기에 한국의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는 부분이 추후 어떻게 작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 강대국 사이에서 화두가 되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점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경제강대국은 아니죠. 이렇다 할 지하자원 하나 없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랜 시간 노력하며 이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순위를 보고 가장 기겁할 나라는 아무래도 일본일 텐데요. 일본은 한국이 점점 우위에 오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 그간 수없이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하고 싶었던 사실을 최근 부정할 수 없게 되었죠. 그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2020년 순위만 보더라도 한국은 9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일본은 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이번 순위는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본은 8위를 한국은 6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건 너무 객관적이지 못한데? 아무리 우리가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해도 한국 아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별로 신뢰롭지 못하고 숫자는 숫자일 뿐이라며 순위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2019년 수출 규제를 하는 등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에 어떻게든 제동을 걸려고 했었는데요. 오히려 수출 규제를 통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소부장 부분의 국산화에 성공하며 공급의 다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죠. 한국의 경제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본이 또 한 번 놀랄만한 순위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군사력 순위였습니다. 일단 이 지표상 현재 전쟁을 하고 있어서 인지 1위는 러시아, 2위는 미국, 3위는 중국, 4위 이스라엘 뒤를 이어 한국은 5위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대규모 수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K9 전차를 비롯해 대량의 무기 수출로 올해 연초의 목표로 잡았던 150억 달러를 넘어 200달러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뒤이어 슬로바키아도 FA-50과 K2 구매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고,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등도 수출 계약에 한 발짝 다가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주, 노르웨이 등 무기체계 전환 사업의 최종 후보군으로 계속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곳도 다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강력한 군대 부문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은 79.1점인 반면 일본은 25.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 격차는 점차 벼러질 것으로 보이죠. 일본은 최근 일본은 결국 무기 수출마저도 한국의 패배, 반도체, 가전의 패배에 이어 방산업도 살리지 못해 나는 기사를 통해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해 보도한 적 있었는데요. 패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먼저 사용하면서 자아 성찰을 하고 있었던 부분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방산의 두드러진 활약을 되짚어보며 일본 방산업계의 현실에 대해 한팔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지난 8년 동안 일본의 방산 완성품 수출은 거의 한 것뿐이라고 직시하고 있었죠. 이러한 방위산업을 포함한 경제적 격차는 점차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제력에서 우리가 일본을 앞섰다는 내용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주변 국가의 시기와 견제 속에서 내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했다는 것이 이 조사에서 가장 유의미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이 낮게 나온 리더 등의 지표를 조금 더 끌어올리면 아무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또한 를 These two